배우 김시은이 오징어게임 시즌2에 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극 중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미공개 상태다. 첫 촬영을 앞둔 오징어게임이는 최근 캐스팅 소식으로 여럿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시즌에는 배우 이정재, 이병헌, 위하준, 임시원,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공유 등이 등장한다. 이후 배우 박규영, 가수 조유리가 오징어게임이에 합류한다는 얘기가 새어나왔다. 현재까지 여성 출연자로 누가 나올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시은은 1999년생으로 2016년 EBS 어린이 프로그램 보니안이를 통해 처음 얼굴을 알렸다. 배우 베두나와 함께 주연으로 분한 영화 다음 소희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공식 초청받으면서 김시은도 칸에 진출한 여배우로 이름을 올렸다.